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무대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4명의 선수 자리에 계십니다. 자 먼저 제 양옆에는 첫 번째 경기를 책임져줄 김명훈 선수와 박지호 선수, 그리고 그 옆에는 홍진호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있는데요. 먼저 김명훈 선수와 박지호 선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김명훈 선수 반갑습니다. 스타1으로 정말 오랜 밤에 다시 한 번 팬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.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.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김명훈입니다.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공TV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옆에 오늘 우리 진도 형이랑 같은 적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김명훈 선수. 사실은 이 현우 형에서 약간 불러나는 뒤에 은퇴한 뒤에 조금... 도와!